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오!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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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깜짝이야! 받아! 우리 깜짝이야! 잡았어? 깜짝이야! 받아! 깜짝이야, 잡아! 여기 깜짝이야! 나 너무 깔아져! 어, 이거 뭐야! 경악개미! 옳지! 탈출! 탈출 못해! 오진이가 잡았어! 오진이가 잡았어! 오진이가 잡았어요! 배당 안 돼, 오진이? 배당 안 돼, 오진이? 하하하하 정말! 아! 어, 이거 뭐야! 여기 잡아! 잡아! 뜨거워! 잡았다! 여기다! 뭐? 쏙! 빨리 가서 잡았다! 우와! 우와! 우연아! 우진아!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나무에! 나무에 뭔가 붙어있어! 저희! 우주! 응! 엄마 안아줘봐! 안아줘봐! 안아줘봐? 뭔데? 이게 뭐야? 이게 엄청 큰 벌레는? 사슴벌레! 어? 사슴벌레! 사슴벌레라고? 응! 창조풍뎅이요! 창조풍뎅이요! 창조풍뎅이요? 제주 딱전벌레야! 제주 딱전벌레! 으악! 어? 사슴벌레! 우리 예전에 제주도에 살았었잖아! 네! 근데 제주도에만 사는건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어휴 그냥 빠르게 달려왔어! 빠르게 달려왔을까? 그럼 움직이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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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잡아! 안해? 왜?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아, 딱전벌레가 엄마, 아빠 보고 싶을 것 같아? 응! 그냥 한 번 딱 한 번만 가져갈까? 아? 임 за은이 그냥 엄마, 아빠가 히파 cognition 안 해가지고 한 번만 없어 왜! 왜! 자연에서 살게 해줄까 엄마, 아빠랑? 응 으아! 파τα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해야 돼? 응. 자연으로 돌아하라. 찾아가라.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으로 돌아가라 해. 얘도? 자연으로 돌아가라 ya. 얘도 자연으로 돌아가라 해야 돼? Ginger 세상에 우리 아지네. 너무 착해. 그래, 자연으로 돌려보내주자. 자, 이제 열어봐. 아이고, 뭐. 자연으로 돌아가야.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어. 잘 가. 자연에 또 만나. 자연 또 만나. 잠자리 통 어디 있어, 잠자리 통. 여기 올라온 지 이제 6개월 넘어간 사이에 아이들이 뭔가 자연을 그리워하는 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그게 늘 일상으로 노출이 됐던 곳인데 여기서는 그걸 못하니까 아이들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살짝 비슷하게라도 체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